모르실거에요. K분들은 기억나실수도 있어요. 자, 헤드폰 써주시구요. 비트와 함께 프리스타일 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프리스타일 랩으로 앨범 소개해주시면 됩니다. 아, 앨범을 해야 되는거야. 자, 들어봅니다. 이번 저희 엑소의 앨범은 엑소 엑소 키스 버전에는 허그 버전이 있어요. 키스 버전 한국어 허그 버전은 정보 좋은데요. 어우 저는 왠지 시호씨가 제게 못할 것 같아서 제게 스스로 하였어 선불건데 너무 잘하는데요. 멤버들이 지금 격하게 응원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타이틀곡부터 얘기를 좀 해 볼게요.